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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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는 무슨, 그냥 아버지랑 한잔하고 싶어서 기어이 걷는 게 로봇 같아, 로봇 컷! 죄송합니다 다시 갑시다 레디, 액션! 컷! 엔진 저 같으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대본 던져버리고 술 마시러 나갔을걸요? 근데 배우님은 또 연습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진짜 배우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녀들에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 아아악! 역지사지! 알아요? 알아? 그것은 역으로 지 랄을 해줘야 한 사람들이 지 일인 줄을 안다 동감, 동감 둘째 완전 대가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면 나를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줘라 그렇지, 그렇지 어? 우리 하자 아, 앉아 앉아 앉아! 아우 쉬어 쉬어! 너 유도잖아, 너 야 너 와봐 와봐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? 네가 해봐 어... 일단 어, 왜? 아, 이 도복근 좀 다 심고 드려도 될까요?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그래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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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을 감아봐도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멈춘 가슴 뛰게 하는 너의 숨소리 난 너라고 난 너라고 사랑 그런 건 다 몰라